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굿땅시 모습 우두환씨를 뜨거운 박수로 보내기로 환영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두환씨입니다 자 보기만해도 상쾌음이 느껴지는 비치룩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건강한 매력을 선보이고 계시죠 우두환씨 먼저 스프라이트 못을 역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왼쪽부터 천천히 눈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상쾌한 1탄 우리 비치룩을 통해서 그 모습을 아낌없이 여러분께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스프라이트 모델, 쿨섹스 보스, 우두환씨와 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해 주십시오 자 자 계속해서 천천히 시선을 가운데, 그리고 오른쪽 순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주실께서는요 스프라이트 모델, 쿨섹스 보스, 우두환씨의 상쾌함을 다가도 빠짐없이 담아주시길 바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한 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두환씨 자 그렇다면 우두환씨랑 또 여심을 즐기시길 바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라이트 모델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두환씨만의 상쾌한 포즈에 부탁드립니다 자 엄지 척을 해주시면서 상쾌한 모습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우두환씨 잠시 후에 제 옆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